나인 이름이 로만의 꿍띠인데 프랑스의 국왕, 루이 15세 조카. 꿍띠왕자의 이름을 붙인 거거든. 같이 한 잔 해요. 이미 많이 취하셨네. 나 취하면 재밌어요. 여기 가구 스튜디오 주인이라면서요? 그럼 호스트니까 시킨 건데 내가 쏘리 해야 되나? 그쪽 초대한 적 없는데. 진짜 정 없는 스타일이시네. 로만의 꿍띠 안 마셔봤자? 평민이라서 못 마셔봤네요. 이렇게 비싼 와인은. 돈 많은 사람한테 반감 있어요? 술 주장하는 여자한테는 반감 있어요.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들었거든요. 아침에는 아빠한테 깨지고 낮에는 그쪽한테 지적질 당하고 저녁에는 또 어떤 인간한테 물 먹고 그래서 짜증 잔뜩이거든요. 짜증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? 야! 왜? 너 나한테 관심 있지? 사람 돌게 하는 재주도 있었네. 데려다줘. 취한 것 같다. 네가 데려다줘. 사람이 얘기를 하면 눈을 맞춰야지. 너 자꾸 왜 세훈 씨한테 시빌 걸어. 잠깐만. 이거 좀 놔봐. 이 남자랑 단판 좀 지워야 돼. 아주 파이팅이 넘치시네. 세훈 씨도 그만 좀 해요. 지은아. 앉아. 너 취했어. 앉아 앉아. 나 안 취했거든. 한계도. 야 지은아 그만 좀 해라. 너만 취했다. 왜 다들 나한테 뭐 뭐라 그래. 이 남자가 자꾸 날 자극하잖아. 싸울 생각 없으니까 그만합시다. 내가 그쪽하고 싸워 이겨서 그쪽 쓰러트리면. 그럼 나한테 관심 있다고 인정할래요? 이지은 씨. 그만 좀 까부시죠. 이겼다.